우리 집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약 50미터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에는 특이한 곳이 두 곳이 있어요. 하나는 커피레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도 비슷한 곳이 이렇게 있고 양쪽에 길랑 쪽으로 이렇게 카페, 카페 뉴메뉴 해가지고 요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두 곳이라 이거지 양쪽으로 이게 여기 없었는데 이런 게 없었는데 생긴 지가 글쎄 한 2, 3년 되든가 한 2년쯤 되든가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집으로부터 약 직선 거리 한 50미터 정도 약 50 몇 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. 정확한 곳 정확한 거리는 아닌데 대충 그런 곳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. 동네가 뭐 그리고 마을버스를 이렇게 다니고 그럼 안녕